안녕하세요 저고입니다. 오늘 마셔볼 음료는 바로 토마토 주스를 준비했어요. 토마토에는 리코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폐손상을 회복시켜주고 폐질환도 막아준다고 해요. 요즘처럼 폐렴이 유행할 때 몸도 튼튼해지고 맛있는 주스도 마시고 1석 2조 토마토 주스 자고미 마셔볼게요. 토마토 특유의 은은한 달짝지근함과 살짝 묽은 토마토 주스의 식감 정말 좋네요. 그럼 이제 1.2리터 원샷에 도전해 볼게요. 양이 거의 1.3리터나 1.4리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토마토 주스 원샷 한입만 토마토 BRAC afterwards 원샷 성공 맛이 궁금하거나 자곰이 마셔봤으면 하는 음료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곰이 마셔볼게요 자곰이 마셔보시고